12월 3일 화요일 벌써 한 해의 마지막 달이 되었다 나름 새로운 결심으로 한 해를 시작했는데 열한 달이 지나고 이제 딱 한 달을 남기고 있다니 그래도 올해 내게는 많은 일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만큼 나도 성숙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여자친구도 생기고 회사에서 이런저런 일도 겪고 아버지가 종양을 떼어내는 수술을 하시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겪는 일들을 나도 겪는 아이가 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30대가 되었다는 의미는 그런데 있는 것인가? 일도 이제는 자신감이 많이 붙었다 뻔하게 느껴지기 시작한다면 지나친 자만심이겠지만 회사에서 어느 정도 인정도 받고 있는 것 같고 경기는 안 좋고 샐러리맨의 삶은 팍팍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싶다 올해가 가면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만 서른이구나 30년이란 시간을 살아왔다니 대견하다 Tuesday, December 3rd It's the last month of the year already I started off the new year with new resolutions and 11 months have passed now with only one month left on the calendar This year, a lot of things happened to me and I feel I have become all the more mature I got a girlfriend most importantly and went through a lot of things at work Also, my father had surgery to remove a tumor from his colon I feel like I'm going through all the things that people experience at my age Is this what it means to be in one's 30s? On a more positive note though I'm now more confident at work If I say everything feels easier at the office It sounds boastful But I'm being recognized by other people at work The economy is slow and the life of a businessman is hard But I need to keep thinking positively When this year ends, I'll be fully 30 years old for sure I will have lived for 30 years on this earth I'm proud of myself In 11 months have passed now with only one month left on the calendar 네, 끝에 on the calendar 라는 말까지 넣었죠 우리도 왜 달력이 한 장 남았다 이렇게 우리말로 표현을 하듯이 달력상에 한 달만이 남아있다 라는 뜻에서 on the calendar 이렇게 on the calendar 라는 말을 넣었죠 그래서 달력 한 장 남았어 라는 말은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도 성숙해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성숙한 모습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and I feel I have become all the more mature 네, 이렇게 mature라는 단어가 있죠 성숙한 이라는 뜻을 지니고요 그 명사형은 maturity입니다 이 mature는 동사로 쓰이면은 대출이라든지 어떤 투자가 만기가 되다 이런 뜻도 있죠 그래서 성숙함이라는 뜻을 지닌 명사 maturity를 그대로 써가지고 대출의 만기도 maturity 채권의 만기일 그런 것도 maturity라고 얘기를 하죠 구어에서 쓸 때는 그 성숙한 모습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냥 mature라는 단어를 성숙하다는 뜻으로 기억을 하시고요 혹시 finance와 관련해서 이 단어가 나오면은 만기를 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아버지가 종양을 떼어내는 수술을 하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에 나왔던 얘기인데 종양은 보통 이 tumor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죠 악성 종양은 malignant tumor 라고 하고 양성 종양은 benign tumor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malignant라는 단어와 benign이라는 단어는 tumor 하고 같이 잘 붙어 다니니까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장에서 종양을 떼어내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장을 영어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intestine이라고 사전을 찾아보면 나오기도 하죠 intestine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보통 장에 종양이 있다 이렇게 어떤 병명을 얘기할 때는 colon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colon이죠 남성들이 쓰는 화장수 colon c-o-l-o-g-n-e 하고 발음이 조금 비슷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대장을 뜻하는 colon은 강세가 앞쪽에 오고요 화장수를 뜻하는 colon은 좀 뒤쪽에 강세가 가죠 그래서 발음을 좀 정확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colon tumor 라고 하면은 장에 있는 종양을 뜻합니다 그 종양을 제거한다고 할 때는 remove라는 동사를 쓰면 되죠 그래서 아버지가 종양을 떼어내는 수술을 하셨다 이 말은 also my father had surgery to remove a tumor from his colon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겪는 일들을 나도 겪는 나이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일을 겪는다고 할 때 experience 경험하다 라는 단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undergo 라는 단어도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I feel like I'm going through all the things that people experience at my age 네 가장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표현이죠 go through 그래서 I feel like I'm going through all the things that people experience at my age 모든 다른 사람들이 내 나이에 경험하는 것을 go through 나도 겪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대가 되었다는 의미는 그런데 있는 것인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영어 문장을 한번 들어보시면요 is this what it means to be in one's thirties? 자 is this what it means to be in one's thirties? 이렇게 얘기했죠 자 in 누구누구's thirties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누구의 30대 그래서 30대, 40대, 20대 이런 것을 영어로 표현하려면 in one's twenties, thirties, forties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I'm in my thirties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30대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뭐뭐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고 얘기할 때 의미를 뜻하는 영어 단어는 meaning이지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what it means to be 뭐뭐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다 이렇게 좀 약간 풀어서 표현하는 느낌이 있는데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문법적으로 따지지 마시고 what it means to 다음에 어떤 것을 집어넣으면 그 어떤 것의 의미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what it means to be in one's thirties? 30대의 의미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회사에서 자신감도 좀 붙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단어를 썼는지 한번 들어보시면요 I'm now more confident at work 네 이 confident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어떤 것에 대해서 확신을 하다 라고 할 때 confident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여기서는 회사에서 일과 관련해서 좀 더 확신이 들었다라는 뜻으로 I'm now more confident at work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을 간단히 표현하려면 그 at work라는 말을 붙이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I'm now more confident at work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이제 일에도 좀 자신감이 붙었다라는 뜻이고요 이 confident라는 단어를 좀 활용을 해서 어떤 사람이 과도한 자신감을 지니고 있다고 하면 over confident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스스로 자신감이 있다라고 하면 self-confident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빼도 박도 못하는 만 서른 살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잘 아시지만 그 영어하고 우리말하고 나이 계산법이 많이 다르죠 그 만으로 몇 살이다 이런 개념이 우리말에 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그 만 서른 살을 영어로 표현을 하시려면 완전한 서른 살이라는 뜻에서 형용사 full 이 단어를 좀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when this year ends I'll be fully 30 years old for sure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올해가 끝나면 완전한 서른 살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 30년을 살아와서 자랑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문장의 동사 부분을 좀 잘 들어보시면요 I will have lived for 30 years on this earth 네 I will have lived for 30 years on the earth 이렇게 나오는데 미래를 나타내는 will 다음에 have lived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좀 드물게 보게 되는 소위 그 미래 완료 문장인데요 미래 어떤 시점이 되면은 30년을 산 셈이 된다 자 이런 뉘앙스를 표현할 때 미래 완료라는 걸 쓰죠 너무 문법적으로 분석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미래 어떤 시점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몇 년이 지난 셈이 된다든지 몇 년이 되면 입사한 지 10주년이 된다든지 몇 년이 되면 결혼한 지 몇십 년이 된다든지 자 이런 몇 년이 되는 셈이다 이런 뉘앙스 그런 의미를 표현하고 싶으실 때 will 다음에 완료용을 쓰는 그 미래 완료라는 걸 활용하면 된다 그냥 그렇게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일어난 일은 아니니까 내년이 되면은 30년을 산 셈이 된다 이런 뜻으로 I will have lived for 30 years on this earth 이렇게 얘기했죠 네 그래서 그 올해 마지막 달의 첫날 12월 3일의 일기를 살펴봤는데요 우리말과 영어를 번갈아 가면서 들어보시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12월 3일 화요일 벌써 한 해의 마지막 달이 되었다 나름 새로운 결심으로 한 해를 시작했는데 11달이 지나고 이제 딱 한 달을 남기고 있다니 I started off the new year with new resolutions and 11 months have passed now with only one month left on the calendar 그래도 올해 내게는 많은 일들이 있었다 This year a lot of things happened to me 그리고 그만큼 나도 성숙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And I feel I have become all the more mature 여자친구도 생기고 회사에서 이런저런 일도 겪고 I got a girlfriend most importantly and went through a lot of things at work 아버지가 종양을 떼어내는 수술을 하시기도 하고 Also my father had surgery to remove a tumor from his colon 많은 사람들이 겪는 일들을 나도 겪는 아이가 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I feel like I'm going through all the things that people experience at my age 30대가 되었다는 의미는 그런데 있는 것인가 Is this what it means to be in one's 30s? 1도 이제는 자신감이 많이 붙었다 On a more positive note though I'm now more confident at work 뻔하게 느껴지기 시작한다면 지나친 자만심이겠지만 If I say everything feels easier at the office It sounds boastful 회사에서 어느 정도 인정도 받고 있는 것 같고 But I'm being recognized by other people at work 경기는 안 좋고 셀러리맨의 삶은 팍팍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싶다 The economy is slow and the life of a businessman is hard But I need to keep thinking positively 올해가 가면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만 서른이구나 When this year ends, I'll be fully 30 years old for sure 30년이란 시간을 살아왔다니 대견하다 I will have lived for 30 years on this earth I'm proud of myself You have to press on Him every year You have to put off the February You have to press on now Commopa You have to press on You have to press on